문재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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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람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. 2004년 여러분들과 촛불 하나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켰던 최광기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지난 15년의 시간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. 2004년 광화문에서 처음 들었던 촛불 그 하나로 우리는 전세계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명예혁명을 이뤄낸 자랑스러운 국민들입니다.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지켜낼 것입니다. 그 누구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. 우리는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며 이 땅의 주인은 이 땅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선언합니다. 힘차게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회는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. 자 이제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로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. 검찰을 개혁하라! 자 힘차게 다시 한 번 제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검찰을 하면 국민의 목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. 검찰을 세 번씩 외치겠습니다. 저것들이 귀가 멀었습니다. 검찰을 개혁하라! 개혁하라! 자 공수처를 반드시 설치할 것입니다. 우리 힘으로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. 공수처를 설치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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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대한 국민의 엄성! 하나, 둘, 셋! 자 이제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. 촛불 하나로 이 자리에 달려왔고 어깨와 어깨를 걸고 어디에 사는지도 몰랐지만 함께하는 시민들이 있기에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. 오늘도 자랑스러운 시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국에서 오셨습니다. 서로를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경계해 주십시오! 자 오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러분 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또 한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. 오늘 첫 번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주인이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얼굴입니다. 세종시에서 오신 윤철현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! 오늘 어디에서든 누구든 우리는 하나입니다.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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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